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혼자 드릴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어요 정신과 의사로 일한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고 그동안 이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읽은 한 책에서 해답을 일부 얻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신과는 의학의 다른 분과들과 좀 많이 달라요 딱 줄여 말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저는 고민 끝에 이걸 제 책에서는 과학자 속 마법사들 같다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정신과에는 다소 비과학적처럼 느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진료를 할 땐 기본적으로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거거든요 이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100년 전에 프로이트가 발견을 하고 이후에 여러 정신과 의사들이 개념을 구체화시키고 발전시켜온 것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은 아직까지도 수십 년 전에 쓰여진 책들로 배우고 또 새로 찾아 읽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새로 발견되는 뇌과학 지식들도 계속 배우죠 이쯤이면 제가 무엇이 계속 궁금했다든지 추측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 다소 뚱그름 잡는 소리 마법처럼 느껴지는 이 무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과 현대의학에 의한 뇌과학적 발견 이 두 개가 너무 완전 너무 다른 이야기인데 진료를 보다 보면 어쨌든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한 우울증에 걸린 분이 계속해서 자살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한번 해보죠 그분 심리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면 무의식에서 왜 계속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내는지 이해가 갑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부정적 감정들을 겉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계속 쌓아놓는 분들의 경우에 그 분노의 방향이 결국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될 때도 있고요 혹은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대상이나 세상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가 자살이라고 무의식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흔히 임상적으로 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연구할 때 보면 자살 사고가 동반된 심한 우울증 환자분들의 뇌를 영상으로 촬영해보면 공통점이 나와요 그리고 자살하신 분들의 뇌척수액을 조사해보면 공통적으로 세로토닌이 부족하다라는 결과도 일관되게 나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대학병원에 있을 때 종종 보게 되던 케이스인데 갑작스럽게 시력이 상실되거나 팔다리가 마비되어서 응급실에 왔는데 안과나 신경과 검사에서는 이상이 전혀 없어서 저희 정신과로 협진이 걸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실제로 신체 기능 일부가 갑자기 사라지는 질환인 전환장애라고 합니다 물론 꾀병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꾀병도 있지만 그런데 전환장애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전환장애인 경우에는 진짜로 갑자기 앞이 안 보이고 진짜로 갑자기 팔을 못 들고 갑자기 못 걷습니다 안 움직여져요 꾀병인지 진짜인지 간별하는 정신과 의사들만의 간별법도 몇 개 있죠 흔히들 저희가 좀 이렇게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로 라벨레인디퍼런스라고 하는 특징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만약 내 다리가 갑자기 마비됐는데 검사에서 아무 원인도 못 찾는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두렵지 않겠어요? 걱정되고 두려움으로 이것저것 질문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만약 꾀병이라면 어떨까요? 꾀병이라면 적어도 두려운 척이라도 하겠죠 그런데 전환장애의 경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말 그대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무표정하게 자신의 검사 결과들을 듣고 있어요 이런 전환장애의 경우 무의식의 내적 갈등 내가 의식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서로 부딪히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무의식에 꽁꽁 눌러놓은 내적 갈등이 결국 신체 증상으로 전환되어 나타난다고 해서 전환장애라고 불리는데요 무의식에 숨어있는 내적 갈등을 알아차리게 하고 의식의 수면위로 끌어올려서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증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프로이트가 발견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치료법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 프로이트나 다른 정치과 의사들의 책을 보면 그걸 알아차리면 마법같이 잘 낫는데 현실에서는 솔직히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적 갈등을 알아차리고 말로 표현을 해도 증상들은 그대로인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럼 왜냐?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현대의학의 연구들은 이런 전환장애의 경우에는 양쪽 대뇌방구의 연결이 저하되어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과도하게 상승되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뇌에서 신체 감각을 인식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차단되어 있어서 신체 기능에 마비가 나타나는 거다 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었고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무의식 속에 심리적 갈등에 의해 정신질환이 발생한다는 것과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뇌의 이상에 의해 질환이 발생한다는 것 이거 두 개가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치료랑 뇌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게 대부분의 정신질환에서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되는 거죠 만약 하나만 필요하다 라면서 다른 쪽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무식함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어서 추가로 생기는 의문점들이 몇 개 있죠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심리적 문제가 주인지 뇌의 문제가 주인지 또한 이게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 무의식이 있는데 이건 그럼 대체 뇌 속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라는 의문까지 추가로 들게 되죠 근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고 프로이트가 설명한 의식과 무의식 정신세계의 여러 가지 구조 중에 욕동, 이드는 우리 뇌의 변현계에 있다고 보기는 보는데 그러면 자아와 초자아가 걸쳐있는 무의식의 세계는 어디에 있는 건지 그냥 가상의 개념만으로 두어야 하는 건가 싶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뇌부자들 멤버끼리도 그렇고 제가 일하는 병원 의사들과도 밥 먹으면서 종종 하는 얘기들이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내적 갈등 이런 게 분명히 있긴 있다는 거를 우리가 매번 진료할 때마다 느끼는데 이걸 뇌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가능할까? 살아있을 때 나오려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 읽은 책에 그 발견이 적혀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이 공부가 중요하구나 라고 다시금 깨닫긴 했습니다 네 그 책은 나를 알고 싶을 때 뇌과학을 공부합니다 라는 질 볼트 테일러라는 미국의 매우 유명한 뇌과학자가 쓴 책입니다 내용이 사실은 정말 되게 흥미로워요 책 초반에는 이분 스스로에 대한 자랑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사를 제가 의뢰받아서 처음에 읽는데 아니 이거 왜 이러시지? 충분히 유명한 분인 거 아는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했는데 이게 다 반전을 위한 스토리의 전기였더라고요 이제 하버드대학에서 뇌과학자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있던 37살에 이분의 뇌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있던 동정맥기형이라는 게 터지면서 급작스럽게 뇌출혈, 뇌졸중을 겪게 되고요 그 순간 이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의 인생 자체를 기억할 수 없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이분이 빠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완전히 건강했던 몸으로 돌아오는데 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을 하게 되는 그런 스스로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혹은 대단한 걸 넘어서 좀 어이없다고 느낄 정도인 게 그 뇌졸중에 빠져서 정말 패닉에 빠졌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자신의 뇌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차분히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책에서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 좌뇌 쪽에 들어있는 동정맥기형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좌뇌가 마비됐습니다 내 좌뇌가 마침내 완전히 정지한 무렵 나는 우뇌의 평화로운 의식 속을 떠다녔다 그곳에서 위기감을 다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뇌가 마비되고 우뇌만 작동하면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게 되었는데 오히려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문제는 여러 감정이 아닌 편안한 감정만 느끼고 있다는 건데 사실 편안함을 느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뇌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좌뇌와 우뇌의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 책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전에 저희 채널에서 소개한 한 뇌과학 책에서도 그 신경외과 의사분은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이런 거 나누는 거 다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좌뇌방구와 우뇌방구는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복잡한 뇌를 그냥 딱 좌우로만 나누니까 문제가 많은 거였는데 이 책의 저자는 뇌를 4가지 부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각각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좌뇌 사고형의 캐릭터 1은 철두철미할 뿐 아니라 목적과 의도에 의해 움직이는 분석적, 계획적, 정리를 잘하는 캐릭터라고 해요 좌뇌 감정형의 캐릭터 2는 걱정이 많고 불안에 쉽게 휩싸이고 그럴 때 징징거리기도 하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고요 운의 감정형의 캐릭터 3는 세상 만사가 즐겁고 신나고 호기심 많은 경험주의자로 친절하고 포용력 있고 창조적인 캐릭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의 사고형의 캐릭터 4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 현재의 기반에서 생각을 할 줄 알고 현재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을 즐기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 우리 뇌에 존재하는 4가지 캐릭터 중에 어떤 캐릭터가 이 사람 뇌의 주도권을 잡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 삶이 달라지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 연애 방식도 달라지고요 이 책에서는 각각의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4가지 캐릭터가 정신과 의사 칼융이 제시했던 무의식의 4가지 원형과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캐릭터 1은 펠소나, 캐릭터 2는 쉐도우 캐릭터 3는 아니모스 아니마, 캐릭터 4는 트루 셀프에 해당하는 거죠 과거에 칼융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우리 무의식의 특징을 4군데로 나누고 무의식의 영역을 구분했었는데 융에게는 MRI 등의 현대 의학기기가 없었을 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뇌 구조를 아주 잘 구분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영상 보시면서 이것도 MBTI처럼 사람 유형 분류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그것과 아주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 중 하나의 유형에 속한다 이게 아니라요 이 4가지 캐릭터가 우리 뇌 속에는 이미 다 들어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이런 성격을 띈 뇌세포 조직들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여러가지 목소리들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아 지금 일을 해야만 될 것 같은데 그래 하자 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고 아니야 좀 자고 하는 게 낫지 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고 야 그냥 안 해도 돼 그냥 놀아 누가 하겠지 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죠 이 책의 저자는 뇌 속의 여러 캐릭터 중에 캐릭터 1 페르소나가 주도권을 가진 삶을 이전에는 살았었어요 하버드의 신경회부학자라는 경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거기에 전념해야 되니까 일부러 고향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성취에만 중점을 두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 1이 뇌출혈로 기능정지를 당한 이후에 캐릭터 3, 4가 주도권을 가진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뇌가 다 회복한 이후에도 일부러 과거의 삶과 거리를 둡니다 이 작가분은 이제 이 캐릭터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각각의 캐릭터에 심지어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주도권을 잡던 캐릭터 1의 헬렌이라고 불러요 뇌졸중 이전에는 헬렌이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우거나 어떤 상을 타거나 이러면 내가 성공했다 라고 느꼈지만 뇌졸중 이후에는 일부러 이제 캐릭터 4에게 주도권을 넘겼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 타인을 위하는 것 같은 내적 기준을 삶의 의미로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캐릭터 1인 헬렌은 분명 이 사람에게 중요하고 아주 환상적인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좋잖아요 그런데 나의 가장 친절한 자아는 아니고 최고의 자아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나에겐 자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건 유능한 자아이지만 얘 말만 들을 필요는 없다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저도 진료실에서 자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해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도 우리 삶에서 분명 너무 중요한데 일하려고 공부하려고 태어나셨냐 라는 말을 하게 돼요 물론 스스로 원해서 일이나 공부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공부와 일로 대표되는 성공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사는 그런 캐릭터 1 페르소나가 내 마음의 주도권을 가져갔기 때문이죠 네 그럴 때 의도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페르소나 이 사회나 부모 주변 사람들은 내게 뭘 원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외에 나 자신은 뭐를 원하고 바라는가 내 캐릭터 4인 트루셀프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 혹은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다 라고 말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주도권을 잡은 한 가지 캐릭터에 휩쓸려가고 있을 뿐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뇌 속에는 이미 네 가지의 캐릭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러니 캐릭터들 사이에 새롭게 타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상담을 하고 있는 한 분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 역시 진료실에 오시는 다른 많은 분들처럼 계속해서 뭔가 성취를 이뤄내야 한다는 강박에 쫓기고 있는데 아니 같은 집에서 자라났는데도 나랑 달리 정말 본인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언니의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저는 그분의 생각도 일부 맞고 언니의 말도 일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 아니면 도식으로 그 중 한 가지 모습만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과거에 지배하던 마음을 그저 원 오브 댐으로 바라보고 여러 목소리들 가운데서 타협점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는 자신의 뇌 속에 들어있는 이 네 가지 캐릭터를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두뇌 회담을 통해서 나를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작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두뇌 회담을 잘 이끌어가는 법 밸런스를 놓칠 때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네 가지 캐릭터 중에 어떤 캐릭터에 이끌리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사분들 그리고 명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표현 방식만 다를 뿐 그 내용이 같아요 병적 자아와 건강한 자아 중에 의도적으로 건강한 자아와 동맹을 맺고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반갑지 않은 감정이라도 어쨌든 내 감정을 느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두잉 모드와 비잉 모드의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는 것 기존에 여러 가지 학파들이 얘기해왔던 것들과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뇌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하고 이론적으로 발달시켜온 것들이 이제 뇌과학이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은 분명히 바뀝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평생에 걸쳐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바뀝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의 긍정적 변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